일반 항공류보다 탄소 배출량을 80%나 줄일 수 있는 친환경 항공류, 이른바 지속가능 항공류 사용이 국제적인 의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계 항공류 수출 1위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 항공류 시장을 선점하겠다며 나섰는데, 정작 항공사들은 비싼 연료비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지속가능 항공류, SAF의 혼합급율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혼합 비율은 1%에 불과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무화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SAF 1% 혼합급유로 5만 대 넘는 승용차가 1년간 내뿜는 탄소 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인 정의와 항공사들은 2027년 약 30조 원 규모로 커질 신시장 개척에 속돌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반려연료인 지속가능 항공류가 석탄과 석유로 만드는 기존 항공류 대비 탄소 배출량이 80% 낮은 반면, 가격이 적게는 2.5배, 많게는 8배가량 비싸기 때문입니다. 정제마진 하락으로 실적이 부진한 국내 4대 정유사는 SAF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유사들은 기존 정유 생산 시설을 개조해 SAF를 제조 중으로, 에너지 전환 기조로 향후 늘어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공사 지출의 30% 이상이 연료인 점을 감안하면 값비싼 SAF로 인해 손해가 막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항공사의 비용 부담 확대분이 운임료 상승 등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혼유 비율이 워낙 적어 인상폭이 미미한데다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승객 대상의 마일리지 혜택으로 항공료를 줄이는 항공탄소 마일리지, 기업 대상의 연구개발 투자 세액 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양부처의 SAF 확산 전략 발표 이후 국내 항공사 6곳이 주 1회 SAF를 1% 혼합 급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